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에 이강택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강택 사장 측은 다음주 화요일 15일날 회사 측에 사표를 낼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의 화표가 수리되면 새로운 사장을 뽑게 되고 새로운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지금의 김호준 방송이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신장식 변호사가 진행하는 신장식의 신장기업이라는 프로그램 등등에서 교통방송의 편파 왜곡방송은 새로운 사장체제에 들어서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택 사장은 그동안 목 디스크로 인해서 아주 안 좋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강택 사장은 그동안 앓고 있던 병이 중추신경에 눌려서 몸에 마비 증세가 오는 것이어서 복귀가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정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강택 사장은 수술 후에 회복까지 12주가 걸려서 내년 1월까지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강택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2월이니까 수술하고 복귀하게 되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그래서 복귀하고 난 뒤 한 달 동안 회사에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부담이고 회사에도 부담이 된다. 그래서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지 사퇴 요구에 따른 사의 표시는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동안 TBS 양대 노동조합도 민주 노총 산하의 언론 노조 그리고 TBS 노동조합 이 두 개의 노조가 있는데 이강택 대표가 서울시 의회가 발의한 TBS 지원 중단 조례안 이것 때문에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노조에서도 이강택 사장의 사의 표시에 대해서 내심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강택 대표의 후임자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BS의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시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TBS 교통방송의 사장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임원추천위원회는 7명입니다.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 가운데 서울시장이 2명을 추천하게 되고 TBS 이사회가 2명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3명을 추천합니다. 서울시의회도 지금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장 합치면 5명이어서 TBS 이사회가 모두 더불어민주당 편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장 선임은 오세아원 시장의 입맛에 맞는 임무를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5일 사표를 내면 바로 이 교통방송 체제는 새로운 사장 선임하는 체제로 바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공모를 내고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 빠르면 한 달 안에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분 안에. 그러면 김어준도 올해 안에는 사실상 TBS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어준이 지금 TBS 교통방송의 위치는 직원이 아니고 프리랜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회당 얼마씩 받아가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최근에 경영난, 즉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안 해주기 때문에 좀 깎았다고 하는데 깎기 전에는 회당 20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루 출연하고 200만 원씩.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져간 거죠. 연간 5억 정도 가져갔다. 연 5억이고 월 4천만 원 정도 가져갔는데 어쨌든 김어준 사퇴가 되면 그 다음 후임자를 고르게 되는데 후임자는 문의해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최종 오세훈 시장이 낙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교통방송에 그동안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김어준 시대는 끝나게 되는 것이다. 김어준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왜곡, 조작, 편파방송을 한다는 사람들 모두 다 물러나지 않을까. 만약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로운 사장을 선임했는데 거기도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김어준에 대해서 처리를 아주 미온적으로 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 이강택 사장이 자진사퇴함에 따라서 후임 사장을 오세훈 시장이 누구를 지명하느냐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의 그동안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증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강택 사장에 대한 후임 사장을 이강택 사장이 사퇴함에 따라서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교통방송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뭔가 이렇게 감사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가지고 뭔가 인사조치를 했더라면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교통방송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공략한 대로 고통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뭔가 조치를 했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이강택 사장이 자진사퇴하게 되고 그것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난 뒤에 무려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난해 4.7 보궐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들어올 때는 교통방송을 정상화한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정상화하기를 공략을 걸어다 놓고 막상 들어와 보니까 와 보니까 상황이 다르더라 이런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교통방송 사장에 대한 교통방송에 대한 재원 지정을 시의회가 하지 않겠다 내년 7월부터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TBS는 노조가 있고 그 단체에는 말하자면 자정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정능력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상한 회귀한 논리를 대가지고 김호준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결국 오세훈 서울시장 손으로 정리할 시간은 놓쳐버렸고 이강택 사장이 자진에서 사퇴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지금 교통방송 사장의 교체와 그리고 그에 따른 김호준과 다른 편파 방송을 했다는 사람들의 인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말했는 겁니다. 김호준 이제 길어봤자 한 달 또는 두 달 안에 김호준 방송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도 사장을 바꿔놓고 김호준 방송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오세훈 시장의 정체성이 그야말로 많은 공개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민노총을 지원해주고 민노총 건물을 지어가지고 민노총이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게 했고 사무실을 사용하게 했고 거기다가 연간 6억억 정도 지원한 데다가 중고등학생의 촛불 집회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도 매년 얼마씩 지원했다 이렇게 알려져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파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난, 비판을 받아 봤습니다. 이번에 교통방송 사장이 자진 사태 사이의 계기로 교통방송이 이제 정상화 단계로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 비싼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어쨌든 이런 상태를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도적으로 교통방송을 정상화하지 못하고 결국은 교통방송 사장이 자진 사태함에 따라서 뭔가 인사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본인이 공략했던 것을 결국은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하는 비판은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